한글자막 by 한효정 부어지고 가루가 되는 고통과 두려움에서 벗어나거라 나라의 망조 같은 것인가? 어째 이런 일이? 아직 진정한 허물을 보지 못한 자여 그때가 되면 너의 결의는 하얗게 변하고 말겠지 전사들이여, 이스트 이스트 대륙으로 진격할 것이다 모든 남을 따르라! 굿에 도착하면 모든 비밀이 풀릴 것이다 이대로라면 우리들의 왕국이 우리가 사랑하는 친구들이 위험해질 거야 안 돼! 난 명백에 걸리기 싫어! 도와주세요! 쫙아! 자네는 너무 방어적이고 고립된 바둑을 하고 있어 미스틱 플라워 쿠키님이 고치에 갇힌 후로 영겁의 세월이 흘렀지요 흐하하하! 천황문을 통과할 수 있을까? 쏘게 쏘게 날이다, 전하! 나의 왕국의 위험이 되는 것이라면 가차없이 피워버릴 것이다! 그 의지의 주인은 바로 나다 이 사회의 주인은 바로 사회의 주인은 바로 사회에 비교하기 위해 하지만 서회의 주인은 바로 사회에 비교해 주니 인간이 Wesleyライ ¡ 28앙바다! 이 세상은 날은? 이날은 인간을 불구하고 이 세상은? 감사합니다.